그러면 안 되신 분들, 이리로 오세요. 커플 된 분 지목하셔도 돼요. 그럼 또 남자분이 선택하실 겁니다. 커플 된 사람도 지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? 그러면 남자분이 선택하실 거예요. 아, 정말? 기회가 있어요. 그러면 우리 예원 씨부터 먼저 선택해 볼까요? 저는 같이 했었던 광수 오빠. 이러면. 예광수 씨 OK죠? 제가 노드 있어요? 제가 노드 있어요? 노가 있으면 저는 노를 하겠습니다. 노야? 노가 있으면 저는 노를 하겠습니다. 노야? 노가 있으면 저는 노를 하겠습니다. 광수 형, 노야? 노야? 거기 얘기 좀 하세요. 그게 아니라. 그러니까 너무 편한 사이니까. 예원 씨, 여기가 이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에요. 미안하다. 그러면 우리 선빈 씨. 네, 저는 광수 오빠. 광수 오빠. 오, 인기 많다. 와, 인기 많다. 넌 왜 했니? 자, 광수 씨. 하나, 둘, 셋. 예원이 째려보고. 예원이 째려보고. 노하겠습니다. 오, 왜 이렇게 튕겨? 노하겠습니다. 오, 왜 이렇게 튕겨? 아, 저 아나운서 분 지금 보고 있는 거구나. 형, 형. 소민이란다 쳐, 그러다 소민이란다 할 수도 있어. 이렇게 해서 만나면 진짜 어색해지는데. 자, 그럼 예원 씨요. 아, 너무 어렵다. 자, 예원 씨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솔직히 갈게요. 저 종국 오빠예요. 아. 저 종국 오빠예요. 우와. 우와. 그게 아니라 눈이, 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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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광수 형 퇴근. 왜 떨궈지대. 아니, 왜 떨궈지대. 아니, 왜 떨궈지대. 자, 종국 씨. 네. 아, 저요? 우와. 아, 이야. 다시 한 번 바퀴 더구나. 1편 단식이네. 자, 다 열려 있어요. 자, 애들 재밌는다. 자, 시장 열렸습니다. 자, 레츠고. 자, 퀴즈부터 다시 갑니다. 유재석 선배님. 오케이. 광수 오빠. 오케이. 자, 여러분. 오빠. 저랑 짝해요. 해줘요. 더, 더 매달려 봐. 오빠. 무릎을 끌었어. 오케이, 오케이, 이러나. 오케이. 자, 오케이.